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불구대천 원수지관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조직에 생긴 그런 불쌍한 딸내미 한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어쩌면 좋아 제목 저희 엄마의 막말 때문에 상견례 개박살났구요 남친은 연락두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망한건가요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상견례하고 왔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살 여자고 그리고 두살 연상의 남친과 3년동안 사귄 후 프로포즈 받았구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저희 엄마의 입방정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뭔가 큰일이 생긴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낮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요 엄마가 이때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남친도 몇시간 동안 연락이 안되는 중입니다 일단 아까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저희 엄마 실수를 좀 풀어보자면 첫번째 그러니까 처음엔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긴장이 풀린건지 뭔지 아이고 우리 딸 죽이 아깝다 이런 소리를 여러번 하셨구요 결국에 참다 못한 제가 귓속말로 엄마 그러지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자한테 엄마가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을 향해서 또 아이고 사돈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딸내미는 원래 죽이 아까운거라고 합디다 아들보다 훨씬 더 아깝대요 이러는 바람에 예비시부모님들 표정 점점 어두워졌구요 남친은 하... 그냥 말 안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운 형편이구요 거기에 술을 많이 드시는 아빠가 계시는데 아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한테 나쁜 주사가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가난이야 어차피 들킬거니까 그렇다 쳐도 아빠 술같은 경우에 최대한 숨겨도 모자랄판에 되레 엄마가 더 떠벌렸어요 아이고 사돈 두분 다 모르시죠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 속이 시커멓게 다 썩었다니까요 지금 봐라 저 저 저 고세를 못 참고 벌써 맥주를 두뱅이나 차 마셨네 어이그... 인간아 인간아 적당히 좀 차 마셔라 등등등 남친 부모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줬어요 아 또 있네요 집에 돈도 없는데 톡하면 나가서 친구들과 술 마시면 전화 안 통을 안해요 이 양반이 정말 엄마 때문에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번째 자식은 반드시 꼭 한 명만 낳아라 자네 우리 딸내미 데려가서 절대 힘들게 하면 안된다 솔직히 내 딸내미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자네니까 주는거니까 자식은 딱 하나만 낳고 둘 셋은 절대로 안돼 알았나 만약 앞에 있는 사위랑 결혼하는게 아니면 나는 얘 평생 혼자 살라고 얘기했을거요 네번째 저희 할머니랑 큰아버지가 각각 2년 전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등등등 참고로 두 분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분위기를 엄청 부정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같이 먹는 잡채에다가 꿀을 잔뜩 뿌리셨네요 하하하하 아니 이거는 왜 이런거야 하하하하 잡채에 꿀을 뿌려 먹기도 합니까 어 그러면서 집 못 사는 걸로 아빠한테 자꾸 핀잔 주고 뭔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게 너무 짜증나요 아 물론 그거 전부 다 제 걱정 때문인건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들 애써 웃음 지으셨지만 모르긴 해도 많이 많이 엄청 불편하셨을거라 봅니다 하셨을거라 봐요 그래서 상견례 끝나고 제가 카톡으로 당신들께 상견례 자리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음식과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난 저를 가족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말씀과 위로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연락처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친한테 물어봤는데 몇 시간째 잠수를 타고 있어요 저 지금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좋거든요 친구도 없고 언니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글을 외봐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 예비신부? 과연 이 결혼이 성사될까? 엄마가 적이네 적 어이구 딸내미 인생을 다 조져놨어 달달달달달달 2번 아우씨 보는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니 이 정도면 남자 쪽에서 파혼해도 할 말 없는거야 아니지 이미 파혼 당했다고 봐야하나 그런거 같은데 어머 너 어쩜 좋니 4번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쓴이 어머니가 쓴이 결혼 반대하는 거잖아 물주년이 자기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너는 끝났어요 엄마랑 연화 안 끊으면 영원히 결혼 못할 겁니다 5번 헐 친딸인 쓴이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면 남자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겠는데요 얼른 남친에게 연락해가지고 분위기 좀 물어보시죠 아 맞다 연락이 안된다고 했지 아우씨 뭐 그럼 끝났네 뭐 6번 쓴이 혹시 집에 생활비나 용돈 많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쓴이 결혼하면 돈줄 끊길까 싶어서 엄마가 이 결혼을 일부러 파투루 내는 느낌인데요 여하튼 운 좋게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 멀리하고 사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대댓글 큰일이 날 것 같은게 아니라 이미 난 것 같은데요 달달달달달달 7번 이봐요 상견례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인사도 인사지만 상대가 어떤 집인지 봐야 하니까 일부러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우리 딸이 가장이다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는데 세상 어떤 아들 가진 엄마가 그런 사돈 자리를 보고 사돈 맺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는 카톡이 아니라 찾아가서 비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된다 그럼 포기해야지 뭐 8번 아이씨 저 카톡 내용 너무 싫은데?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지 같아 그래 결혼 못 없게 미리 선수 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상견례야 이건 가족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데 이런 문자는 김치국이죠 아 그 전에 지금 남친 연락도 안된다며 9번 야 이 미친 얼른 찾아가서 대신 사과는 못할 망정 적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정상 아니냐? 뭐? 가족으로 받아 주셔가지고 감사드린 누구 마음대로? 어허? 아이고 10번 이거 저희 동선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전날 저희 시어머니 상견례 하고 오시더니 나는 이 결혼 엎어버리고 싶다 장모 자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등등등 난리가 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쓰니 엄마처럼 말을 했다고 하네요 훨씬 비춰지는 결혼인데 그래도 오직 사람만 보라며 시동생이 하도 우겨가지고 어찌어찌 결혼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엄마를 보면 딸내미도 보인다고 딱 그 짝인게 쭉 지켜보니까 저희 동서 경우 없는지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이거 쓰니 남친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11번 결혼 파투날 확률이 99%인데 잔머리 굴려서 선수를 친답시고 눈치 없이 톡 같은 거 보내진 마요 그렇게 했다가는 남은 1%도 날아갑니다 일단 눈치를 좀 보고 남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 뒤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엄마 대신 사과도 드리고 말이지 그 거지 같은 톡 보내면 니 남친도 정 떨어진다 명심해라 12번 아이씨 이런 미친 우리 엄마 아니라서 졸라 다행이다 진짜 아니 근데 쓴이도 좀 어지러운 사람이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가족으로 맞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 뭐야 감이 안 와? 아니면 뭐 희망해로 돌리는 건가? 13번 와 이런 미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어주는 부모를 둔 게 5억만 배는 더 편하겠네 파투가 안 난다 해도 그래 창피해서 어떡한디야 하 진짜 자식 앞길 망치는 부모가 세상에 수두룩하구나 너무 그지 같아 어쩌면 좋아 그렇죠 어 진짜 만약에 아무 그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쓴이도 그걸 알 거고 굉장히 조심을 시켰을 겁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은 평소에 말 실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도 아주 뭐 조금 혹은 간혹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고의성이 보입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딨어? 이건 고의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에이그 쓰니 불쌍하다 에이그 어쩌면 좋아 에이그 감사합니다 응?